사장님 회의 중이세요? 회의 중, 회의 중 다행이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물쇼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순생활의 김채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장님 몰래 깜짝 한 시간 동안 찾아온 도나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와 벌써 246분이나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 방송 많이들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만히 있는데도 진짜 땀이 삐질삐질 등에서도 삐질삐질 땀이 너무너무 많이 났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더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이 가격 구성으로 찾아왔다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단순생활 넥밴드 선풍기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가장 핫한 여름에 정말 너무 덥고 요즘에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도 너무 덥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필요한 넥밴드를 지금 가장 저렴하게 지금 어디서 사셔도 이 가격이 아닙니다 와 저희가 이렇게 바로 직용이라고 하나요? 본사 직용 본사 직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장님 몰래 깜짝으로 이 금액대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쿠님께서 들어와 주셨네요 사물쇼 사장님께 들켰나요? 사장님 나오신 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사장님이 안 나오셨지? 저는 사장이 아닙니다 아 사장님? 직원입니다 직원 모델류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모델류는 없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소통만 저희가 많이 해주셔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시원하게 여러분들 올여름 보내시라고 커피 쿠폰 드릴 거기 때문에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요 벌써부터 구매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구매 인증 번호 남겨주세요 인증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시원한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함께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 멋있어요 라고 지금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예예 감사합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 직원일까 아시는 분인 것 같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금액대가 제일 좋은 게 오늘 저희가 삼계탕 쇼라고 해서 오잉 삼계탕 쇼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잖아요 저희가 이따가 또 맛있게 또 저희가 삼계탕을 먹으면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만 추가로 저희가 천 원을 더 할인해드립니다 최대 할인가로 만나보시면서 오늘 55% 할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 진짜 이 금액대는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만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1시 30분까지 무조건 선점에 가시길 바라겠고요 스토어 알림 받기 찜하기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아 그거 하셔야죠 지금 아우 없겠죠 왜냐면 저희가 스토어 알림 받기 찜하기까지 해주시면 최대 할인 혜택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스타일링까지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단순 식스팬에어라고 해서 오늘 정말 뜨겁디 뜨거운 저희 신상품도 가지고 왔습니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식스팬에어 금액대가 정상가는 1대에 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대를 가져가시면요 이 금액대가 말이 될까 싶을 정도로 저희가 금액대를 확 낮췄습니다 1대에 9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55% 할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넥밴드 에어 단품으로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 1 플러스 1으로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단품으로 가져가셨을 때보다 1 플러스 1 2개 가져가셨을 때 55%에서 4만 8백원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우진동원님 예쁜 말씀 고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말씀 고운 말씀 부탁드리면서 소통왕에도 도전하셔야죠 우리 책임님께서 또 선정을 또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우진동원은 빼겠습니다 지금 마음 상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멋있어요 헤어스타일 멋지세요 피부가 뽀얗시네요 이런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같다는 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도 빼주시고 사장님 인절 이분도 빼겠습니다 지금 GUI님 단순생활 브랜드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런 댓글 저희가 아주아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단순생활 하면요 사실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잖아요 지금 올리브영 매장 굉장히 큰 곳들이 있거든요 서초대로나 명동 가로수길 같은 곳이죠 그게 올리브영 굉장히 매장이 큰데 저희 단순생활 제품 한 개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한 섹션 그 올리브영 한 면이 다 저희 단순생활 제품 한 면이 다 저희 단순생활의 제품이 있을 정도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곳에서 더현대라던가 이런 곳들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그곳에 가셔도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생활 넥밴드가 넥밴드라고 하는 이 선풍기 형태가 사실은 저희 단순생활의 시초입니다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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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여름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2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52만 대나 판매한 이 제품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딸기 딸기 또로롱딸기님 이마트에서도 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네 맞아요 저도요 저도요 이마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어디 이렇게 쓱 가셨다가 어 이거 뭐야 단순생활? 어 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 뭐야 여기 나 라이브 방송에서 봤던 곳이잖아 라고 하시면서 많이 이미 보셨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지금 롱랭 예비 아빠님께서 저희도 넥밴드 두 개 쓰는데 온 가족이 서로 쓰려고 해서 이번 방송에서 더 사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요 롱랭 예비 아빠님처럼 실제로 구매하신 다음에 어 저 더 샀어요 라이브 방송 때 가격 좋아서 더 구매했어요 선물용으로 부모님 선물해드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오늘 할인율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여러분들 역대급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요 이 기회 무조건 놓치지 마시고 얼른 선점에 가시길 바라겠고요 커플 같으셔요 노란 깜장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댓글은 또 괜찮죠? 이런 댓글 괜찮죠? 이런 건 괜찮습니다 네 이구님 마음속에 접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진짜 인원님께서 기존 소형 선풍기는 앞뒤 두 개 펜이라 뒤가 조금 막혀도 바람이 나오던데 두월 펜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이거는 뭐 두월 펜은 아니고요 두월 펜이라는 게 저희가 이 작년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안에 선풍기가 두 개 선풍기 날개가 두 개 달려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얘는 지금 완전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따끈따끈 신제품으로 여러분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버튼 하나로 돼있어가지고 이것만 누르고 가시고 하기도 너무 좋고 바람이 이렇게 강할 일이에요? 시원합니다 와 저 지금 너무 시원합니다 근데 이게 무게도 진짜 가볍잖아요 맞아요 해서 약간 저희 중학생 딸도 있는데 딸이 이 사이즈 선풍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나 사시면은 12,900원에 택배비까지 좀 내셔야 되는데 두 개를 사시면 세상에 가격이 좀 이상해요 18,000원에 무배 그럼 한 대당 9,000원에 배송비까지 없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원래는 한 대에 2만원이었던 요구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9,000원에 1 플러스 1으로 가져가시면 그렇게 구매해 가실 수 있고요 지금 올백 제 스타일임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아빠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남자분 남자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군진의 자랑 그리고 저희 아기 놀이터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구매하셨으면은 인증 꼭 남겨주시면은 맞아요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맞습니다 구매 인증 번호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HKH 와이프님 우리 아기 놀이터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구매 우리 아이 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또 추천되셔서 우리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으로 시원하게 또 한 잔 들려보시길 바랄게요 드라이어 같이 생겼네요 드라이기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어? 그 우리 왜 비행기에 우리 NG 고운 느낌이 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름 자체가 식스팬 에어잖아요 여러분들 소음 자체도 줄였고요 더 시원한 바람으로 6개의 우리 에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HSB님 이제 잘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1시 30분까지만 요금액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 들어오셨고 냉풍 나오는 건가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너무너무 더우시잖아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시고 아 너무 더워 땀난다 땀난다 더워 더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시원한 선풍기를 준비했습니다 넥밴드 에어 6팬 에어로 오늘 신제품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넥밴드보다 바람이 셀까요? 라고 T.I.E.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는 사실 넥밴드가 더 세죠 왜냐하면 두 개잖아요 바람 나오는 것이 여기 두 개라서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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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빠님? 지우 아빠님 남자분이시네요 저는 핑크 추천드립니다 아 핑크 그렇죠 남자는 핑크에요 요즘 요즘 이제 남자는 핑크가 계세요 여러분들 베이비 핑크 이거 색상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실물로 보시면 더 만족스러우실 거고요 한번 찍어주실래요? 이거 한번 가까이서 찍어주시면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시원한 바람 바깥에 있는 시원한 바람을 끌어와서 여러분들께 시원한 바람을 뿜어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디자인 예쁘죠?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 휴대성까지 좋고요 한번 싹 들어봤을 때 무게가 너무 가벼운데 123g입니다 저희가 그 애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지 사과 한 입 앙 베어무른 그 핸드폰 아시죠? 고객 미니 사이즈가 133g인데요 근데 저희 제품은 123g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넥밴드 2개, 식스팬 2개 구매 완료하셨다고 롱랭 예비 아빠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매 인증 번호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함께 드릴 수 있어요 2022로 시작하는 16자리 긴 숫자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여러분들 커피 쿠폰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온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SB님 에어컨 같은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에다가 좀 시원하게 에어컨도 쓰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풍기도 같이 쓰시잖아요 올여름 좀 목에다가 그리고 내 앞에다가 책상에다가 사무실에다가 조금 더 보조용으로 하나 둘 수 있는 선풍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계탕쇼라고 해서 음식 파는 줄 아셨다고 이게 삼계탕쇼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두나님이 지금 저희 단순생활 넥밴드 많이 팔아주고 계셔가지고 이 앞에 피디님 앉아계시는데 피디님이 삼계탕을 기왕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방송은 먹방이다 오늘 방송은 또 먹방으로 또 보여드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 점심시간이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회의도 하고 계시고 조금 이따가 점심 식사하러 가실 텐데 저희도 좀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삼계탕쇼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안녕하세요 사장님 회의 마치고 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지금 보리님 손 흔들어주고 계시고요 와디즈에서 처음 펀딩했을 때부터 사용하고 계신 분 있다고 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단순생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 롱랭예비아빠님 인증번호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롱랭예비아빠님 지금 저희가 커피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방송 한 마무리 5분 10분 전에 저희가 총 이제 모든 분들 구매인증번호 남겨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핸디 선풍기 궁금하시다고 네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개나 구입했었는데 오래 쓰려니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날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러시면은 우리 또 AS가 1년이나 돼요 저희 모든 제품 AS 1년이나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아기 거 제 거 놀이터에서 잘 사용할게요 라고 해주시면서 지금 구매인증번호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인원님 구매 완료 이거 구매 인증번호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라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주문 다 하신 다음에 주문번호 나오실 거예요 2022로 시작하는 16자리 주문번호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넥밴드 구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이제 저희 핸디용 선풍기 이 식스팬 에어 궁금하다고 하셔서 요거 크림 하이트 한번 보여드릴까봐요 이번에 네 요거 한번 싹 보여드리면 가까이서 너무 이쁘고 네 뭐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이게 뭐라고 무슨 골드다? 레드 저기 로즈 골드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이쁘게 색깔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사실 뭐 선풍기 시원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어 그쵸 네 하지만 디자인도 이렇게 이쁜 걸 들고 다니면은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싸템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어 바람이 켜면 시원한데 너무 뜨거운 이유가 여러분들 신상품이기 때문에 핫 뜨거 핫 뜨거 하는 신상품이기 때문에 약간 뜨겁게 느끼실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받아보시면 어 뭐야 아 신상품이라서 뜨겁다고 했구나라고 느끼실 거고요 요 화이트 컬러도 진짜 예쁜데 저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 것 없이 아마도 요 베이비 핑크도 조금 눈이 많이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딱 좋아하는 그 컬러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예쁘다 딸기 우유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컬러고요 지금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싹 잡았을 때 어머 휴대성 봐요 여러분들 근데 세상에 휴대성도 좋고 123g이라서 어 내가 든 건가 만 건가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진짜 인어님 토끼 뿡뿡님 구매 인증번호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직원분 얼굴 마스크 벗게 해달라고 해주시는데 아 저기 아까 배터리 좀 얘기하셔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뭐 인터넷 검색하시고 하시면은 여러가지 상품들 많이 나와요 맞아요 값싼 것도 많고 직구도 많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품은 뭐 상후 몇 년 쓰실 거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브랜드가 있고 브랜드에서 관리해주는 상품을 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단순 생활이고요 2022년에 저희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2022년에 넥밴드 부문으로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무려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위 3위 아니에요 1위입니다 1위 비교 불가에요 하나를 사시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거 여러분들 믿고 쓰실 수 있는 거 오늘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너무 많은 사랑 주셨어요 52만입니다 여러분들 100명 중에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한 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넘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뭐 90명 중에 한 명 쓰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넥밴드 오늘 정말 최초로 단독으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선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선점에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댓글 남겨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쯤에서 소통항 이벤트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소통항?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저기 뭐야 주디 다음? 주디 다음 님 넥밴드 작년에 온 가족 4개 구매해서 잘 쓰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 이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디 다음 님 우리 작년부터 저희 이렇게 단순생활 사랑해 주신 주디 다음 님께 저희 커피 쿠폰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 가족만 쓰지 말고 선물도 좀 하시고 하시면 좋으니까 지금 가격이 정말 제일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원 플러스 원의 금액대가 너무 좋은 게요 저희가 여름철에 이제 한 120일 정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은 하루에 1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에요 원 플러스 원으로 가져가시죠 하루에 170원만 내면 내가 지하철에서 출근길에서 와이셔츠 남성분들 딱 입으셨을 때 땀 이렇게 주룩주룩 나면은 막 찝찝하고 너무 더우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게 여러분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선물룡으로까지 오늘 한 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은 맨날 어디 가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사장님은 회의하시고 미팅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장님 몰래 특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 몰래 미팅 가시고 또 식사하러 가셨을 때 저희가 몰래몰래 찾아오고 있고요 근데 선풍기는 청소 못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녀님 그러시다면요 물티슈나 아니면 마른 수건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슥슥 닦아서 관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구매 인증 감사합니다 우리 청폭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 종료 5분에서 한 10분 전쯤에 여러분들께 또 당첨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삼계탕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우 맛있겠다 요거를 네 제가 한 번 들어볼게요 우와 여러분들 오늘 삼계탕수잖아요 자 이거를 그러면 요 그릇에 네 요거를 네 요렇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너무 맛있겠다 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올 여름 좀 더 많이 팔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 최피디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소녀님께서 겉면 청소 말고 안에 블러워 청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저희 아마 톡톡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톡톡 메시지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이쁘님께서 무선 청소기도 좋던데 청소기는 사물쇼 안하나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네 네 할 겁니다 네 추후에 저희가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준비해보도록 하겠고요 도라돌이님께서 아 K식 원풀원인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아 오늘 금액대가 원플러스원 두 개 가져가셨을 때 부모님도 이제 선물로 해드리고 내 거랑 우리 남편 거 내 거랑 우리 남자친구 거 혹은 내 거랑 친구 거 여러분들 같이 같이 우리 정을 나누는 민족이잖아요 원플러스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원플러스원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난 지금 무슨 말인지 몰랐네요 K식 원풀원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계산법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사셔야 됩니다 아우 그렇죠 이럴 때 사셔야 돼요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다 이럴 때 사셔야 되고 깨알같이 반찬이라고 하셨는데 음식을 앞에 두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자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더라 마스크 사기꾼 뚫어서 뭐 먹은 밥도 있는데 마기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쁜 댓글 사랑스러운 댓글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임님 네 어우 스윙을 더 멋있으시다 화면 잘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 지금 딱 올라올 것 같아요 어머 아래쪽에 짜자잔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 맛있게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저희 닭다리를 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걸 안 되겠네 네 귀여우시다고 지금 귀여워요 누구세요? 딸기 딸기 또로롱딸기님이 남겨주셨어요 딸기 딸기 또로롱딸기 네 챔피니님 적어주세요 아 석통학 이벤트 하나요? 아 석통학 이벤트 저희 톡톡 메시지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티알이님 두구두구두구 해주셨는데 두구두구두구 저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좀 뜯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혹시 비닐 장갑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를 먹어도 좀 야무지게 맛있게 먹어야죠 그런데 하나 두개 정도 드시면 좋겠고요 요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저희 또 단순 생활의 신제품 신제품 식스팬 에어로 여러분들께서 식혀주실 수가 있습니다 식혀주세요 식혀드릴까요? 먼저 요렇게 한번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3단계까지 되고 최대 10시간까지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45도로 그냥 숙여주셔도 돼요 유름파파님께서 지금 잘생기셨어요 애인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려요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중학생 딸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숙여주시면요 여러분들 따로 들지 않으셔도 저희가 거치대만으로도 45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음식 드실 때도 요렇게 식혀 드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요 근데 요렇게 사실은 남자들은 냉면만 먹어도 사실 땀이 나거든요 그쵸 그쵸 저희 부장님은 또 땀이 엄청 많으신데 넥밴드가 필수예요 여름에 이런 거 먹을 때는 남자들은 땀이 안 나시네요 저는 지금 넥밴드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음식 먹을 때도 더울 때도 넥밴드와 함께라면 걱정 없어요 입구님께서 맛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맛있어 근데 저희가 오늘 넥밴드 방송이지 여러분들 요 삼계탕 방송은 아닙니다 삼계탕은 삼계탕은 준하님 선물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넥밴드를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가 발품 타는 이유는 뭔가요? 싹을 살려고 반품을 파는 건데 그쵸 네네 가장 저렴할 때 지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증 남기신 분들 채피디님 잘 적어주시고 저희가 이따가 추첨해서 커피까지 그쵸 그쵸 지금 또 계속 구매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인증 번호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구매 인증 번호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방송 말미쯤에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금액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까요? 피디님 요거 여기 좀 타이트하게 좀 찍어주세요 저를요? 네 너무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어 음 여러분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시원하게 드시고 계세요? 가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피디님 그 저 띄어주세요 네네 발골도 잘 돼요 다음 방송엔 최피디님도 나오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 섭외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피디님도 나오죠 네네 우선은 넥밴드 에어 제가 지금 차고 있는데 커피처럼 또 마침 또 이렇게 색깔이 잘 맞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 버터크림 색상을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너무 예뻐요 남자들한테도 잘 어울려요 이 블랙병 있는 우리 되게 검은 티셔츠 많이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그쵸? 네 버터크림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검은색은 안 어울려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구매하시면 네 4만 8백원 야 저게 가격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대가 말이 정말 안 된다 싶으실 텐데 저희가 지경 정말 직판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대가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면 택배비를 별도로 받으시는 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저희는 다 무배로 고객님들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배 여러분들 오늘 무료배송에다가 저희 스토어 알림 받기 찜하게 하시면 천원 할인 쿠폰들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삼계탕 쇼이기 때문에 천원 할인 또 들어가시니까 최대 2천원 받아가실 수 있죠 오늘 55% 할인까지 들어가시면은 와 이거는 내가 진짜 얼마를 혜택을 보는 거야 라고 싶으실 거고 우리 사장님 오실 때까지만 제가 한 시간 동안에만 여러분들 이 금액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오셔가지고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까지 남겨주셔서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와 지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계속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근데 왜 여러분들 왜 구매 인증 번호를 안 남겨주시는 거예요 같이 지금 식사하고 계시나요?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럼 우리 준하님도 한 2분 정도 닭다리 한 개 더 뜯으시고 네 저 요거를 놀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아 그거요? 네 요거 하나 조금 옆에 주시면은 제가 더 아주 신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골을 성공한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와 여러분 요렇게 더울 때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아 시원해요 그리고 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고 콘서트장 갈 때 아니면 야구장 갔을 때 두 손이 부족하시잖아요 저희 넥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걱정 없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옆에서 남자친구가 어머 이런 거를 이렇게 쓰여주면은 감동이다 네 네 왜 이렇게 맛있게 드시지? 배고프다 보세요 한번 빼주실게요 아 네네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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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조금 더 먹겠습니다 사실은 잘 못 먹겠네요 이렇게 앞에서 먹어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은 언제나 맛있게 아 네네네 저는 이거 맛집에서 또 주문을 해 주셔가지고 국물이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삼계탕을 파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시원하게 단순 생활이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왕 하나도 안 좋아요 정말 하나도 안 좋고 1단계 뿐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되고요 저희가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5시간 4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넉넉하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뭐 먹을 때 편하겠죠 이콘님 맞아요 진짜 뭐 드실 때도 편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화장할 때 여성분들 손이 진짜 부족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좋고 우리 이제 곧 장마 온다고 해요 비 올 때 우산 쓰셔야 되잖아요 우산 딱 들고 어? 손풍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넥밴드 에어로 들어오시고요 평상시에 내가 사무실에서 그냥 쓰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책상에다가 좀 놓고 나는 좀 수험생인데 공부하는 학생인데 좀 책상에 놓고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식스팬 에어로 또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할 때 필수죠 우리 주디다 언니 맞아요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얼굴 열 너무 올라서 아 뜨거워 뜨거워 하실 때 이거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진짜 차이크거든요 우리 직장인들 좀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사실 출퇴근할 때 이게 지하철을 잘못 타면 바람이 되게 약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놔요 아 그래요 양냉방 뭐 칸인가 아무튼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저처럼 남자들이 급하게 타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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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사실 이 넥밴드를 차고 있으면 이게 사실 넥밴드가 그냥 차고 있어도 좀 시원한데 약간 이렇게 창기가 조금 있는 아 그럴 때는 얘가 이제 더 그럴 때는 진짜 와 진짜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왜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더울 때 우리가 시원한 바람 그냥 솔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아 살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 더운 여름에 우리가 하루 종일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하는 바람을 1단계도 아니고요 무려 3단계까지 활용 가능한 저희 제품을 착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가게요 구매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은 무조건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카스님 마스크 쓰지 마세요 이러시네요 드셔야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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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기셨다 잘생겼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우 아빠님 남자분이죠 남자분들은 안 드리나요 제가 좀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거 같아요 왜 진짜 미난분들은 남성분들께 진짜 인기가 많다고 하시던데 역시 또 인기를 한몸에 받고 계십니다 하트다 왜요 여러분들 삼계탕 만나나요 라고 뚝배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맛있고요 저희가 오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시원할 수 있는 이유를 같이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대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너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갔는데 저의 본분을 또 지키겠습니다 오늘 넥밴드 에어 여러분들 한 대만 가지고 가셔도 2만 2,900원이요 최종화니까 근데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오시잖아요 4만 8백 원입니다 한 대당 2만 원에 거의 2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오늘 신제품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식스팬 식스팬 에어 단품으로 가져가셨을 때 12,900원이에요 이거는 배송비 붙어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면요 배송비 없어요 거기에다가 원래 한 대에 2만 원이었던 식스팬 에어를 한 대에 9,000원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는 여러분들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죠 맞아요 너무 추천드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마스크를 썼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마스크는 해제는 됐어요 밖에서 해제는 되지만 어쨌든 조금은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마스크 쓸 때 넥밴드는 여름에는 진짜 필수입니다 이게 이거 마스크가 또 등급이 높은 거는 덥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덥고 그럴 때 넥밴드 이렇게 착용하시면 너무 좋고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커플처럼 이렇게 색깔을 동일한 색깔로 해서 하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클래식 블루 컬러까지 원하시는 컬러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이왕 가져가실 거 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거 그리고 내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거 같이 좀 가지고 가셔서 올여름 시원하게 누려가시길 바랄게요 곧 장마온대요 우리가 사실 더위보다 더 힘든 게 습도 진짜 습한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시원하게 장마철도 문제없어 하고 보내실 수 있는 넥밴드 에어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터리 국내산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브랜드는 디자인 바이 코리아지만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넥밴드 에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허가 있어요 특허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는 사실 단순생활 넥밴드만으로 보실 수가 있고 맞습니다 색상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버터크림은 어디서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단순생활에서 볼 수 있는 색깔입니다 이렇게 예쁜 컬러 디자인 저희 특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러분 52만 대나 판매가 됐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많이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2년도 넥밴드 부문에서 무려 소비자분들께 너무 만족했어요 만족도 1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를 구매하시더라도 이제는 믿고 쓰실 수 있는 거 다른 분들이 이미 사용해 보시고 여기 거 진짜 괜찮아요 하고 이왕이면 1위 주신 거 이걸로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FKD님 구매 인증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CAS님께서도 지금 작년에 4개 사고 오늘 또 구매하셨다고 와 감사합니다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카스님이죠 카스님 카스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좋아요 52만 대 지금 요거는 못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돈 많이 버셔서 자꾸 나가시나 보다 아 네 많이 판매해서 네 저희도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마 오늘 끝나면 한 53만 대 되지 않을까 53만 대 지금 많이 구매해 주시네요 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애들 학교에서도 잘 쓰고 있어요 있네요 이렇게 남겨 주셨는데 바다 아우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 후기에도 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고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제가 거의 초반부터 계속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제품을 쭉 집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는데 230그램이에요 여러분 230그램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목에다가 오래 착용을 하고 있어도 부담이 없고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 중학생 아이 고등학생 아이 공부할 때 더우면 또 집중도 안 되잖아요 놀 때 놀 때도 또 집중해야죠 그런데 5시간까지 5시간 4분까지 시원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착용 가능한 제품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래 쓰면 안 뜨거워지나요? 라고 뚝배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오래오래도 사용을 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발열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뚝배님 그리고 저희 지금 상세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인증 받은 거 그리고 저희 또 1억 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제품을 통해서 뭔가 나 이거 진짜 믿고 쓸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무려 1억 원이나 저희가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AS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모두 모두 1년입니다 1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누적 시청자 수가 지금 1000분을 돌파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어쨌든 배터리 제품이니까 아까도 중국산이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한국산이나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이게 배터리 이렇게 생긴 제품들은 대부분 다 중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려면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52만대나 판매를 했습니다 52만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왕 선택하실 거 어떤 거를 좀 써야 될까 시중에 너무 많잖아요 어떤 거 쓰지 무게도 비교하실 거고 브랜드도 비교하실 거고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만족하신 저희 단순생활 제품으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저희 방송 시간이 30분도 안 남았어요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공유하게 하셔서 이 좋은 금액대 같이 누려가시길 바라겠고요 금액대 혜택 다시 한번 정리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알림 받게 해주시면 저희가 천원 할인 쿠폰 드릴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삼계탕 쇼를 하고 있어요 삼계탕 쇼이기 때문에 어우 또 보여주시네요 천원 할인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오늘은요 역대 최저가 정말 최저가로 만나보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 금액대 방송 끝나면 같이 사라질 거야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왕 가져가실 거 1 플러스 1으로 들어오세요 그랬을 때 최대 할인가 55%까지 할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저희 식스팬 에어 단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배송입니다 무료배송까지 혜택 다 누려가시길 바랄게요 구매인증 빨리 남겨주셔서 저희 또 소통만 많이 해주셔도 구매인증 번호 남겨주셔도 추첨 통해서 마지막 집에 저희가 안내 드릴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구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구매인증 번호 안 남겨주셔서 제가 어떤 분께 좀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매인증 번호 복사 붙여넣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요 식스팬 단품으로 사실 때만 네 택배비가 좀 고기는 부담이고 네 이거는 단품으로 12,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사느니 네 1 플러스 1 사셔야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같이 가져가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저는 요 제품 딱 봤을 때 일단 저희가 이렇게 거치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보통 휴대용 선풍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내가 들고 다니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 거치대가 있다? 이거는 거의 뭐 선풍기야?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요렇게 싹 두고 사무실에서 오늘따라 뭔가 좀 더운 것 같은데 내 사수가 좀 호랑이 사수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선배님 온도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나 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말하지 마시고요 틀으세요 틀으세요 45도 조절까지 됩니다 와 여러분들 요렇게까지 뛰어난 성능이 오늘 1 플러스 1으로 가져가셨을 때 한 대당 9,000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원래 정상가는 2만원인 제품이거든요 2만원인 제품을 오늘은 한 대당 9,000원에 배송비도 없이 없이 가져가시면서 각도 조절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최대 1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거치대 은근 좋아요 책상 위에 놓고 써요 라고 해주셨는데 카스님은 너무 좋네요 네 카스님 너무 좋으시다 지금 넥 밴드 다른 색상도 착용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레이로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네 그레이 여기 있어요 거기 있으세요? 네 같이 그레이 착용해주시면 같이 커플처럼 한번 그럴까요? 커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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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시다면 저는 이 지금 착용하고 계시는 얼티믹 그레이 색상 혹은 이렇게 식한 블랙 컬러도 괜찮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블랙 잉크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 하면은 혼자 쓰면 아마 여자친구가 그럴 거예요 오빠 이거 혼자 쓰는 거야? 이렇게 좋은 거? 음 이거 내꺼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갑자기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도 땀이 이렇게 한 줄기 나죠 아 큰일 났다 아 같이 살 걸 그랬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 그러시다면은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최대 혜택가 55% 다 누려가시길 바랄게요 배송비도 없어요 너무 괜찮죠? 이렇게 네 그레이도 추천드려요 그레이 컬러 먼저 추천드리고 그리고 같이 가져가야겠다 싶으시면은 이제 다른 걸로도 예쁜 컬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같이 드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매해주신 분들 구매 인증 번호 지금 남겨주세요 계속 구매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매 인증 번호를 안 남겨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버터크림 색상도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은 저는 버터크림 색상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컬러 뭐예요 너무 예뻐요 하고 반했던 컬러가 바로 버터크림 색상이거든요 맞아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가 약간 화이트 색상이잖아요 화이트 컬러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싹 같이 착용을 해주셔도 예쁘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 지지난번 방송 때도 화이트 컬러 베이지 컬러 아니면 연한 노란 컬러 등등등 하늘색깔도 착용을 했었는데 같이 딱 매치를 해주시기에도 다 컬러감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쿨톤이면 버터크림이요 지금 이쿠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그러면 제가 착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쿨톤이거든요 아 이게 본인 쿨톤을 알아야 되는 거군요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장 가장 내가 좀 형상시에 많이 썼던 거 블랙 컬러 아니면은 약간 저희의 이 클래식 블루 컬러 이렇게 가져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느낌 좀 예쁘네요 노란색 예쁘죠 이렇게 하셔도 진짜 예쁘죠 괜찮아요 어 특백님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 나는 조금 요렇게 아 앙증맞은 우리 마카롱 같은 요런 디자인 오늘 가져가고 싶고 앙증맞은 느낌을 가득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버터크림 색상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너무 좋은 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왜 여성분들 특히 미니 가방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미니 가방 우리가 작은 가방도 요렇게 딱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 어떡하지 나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저희는 자 스트랩이 요렇게 진짜 이렇게까지 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간 차지할 걱정 없이 쓰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유머차 끌고 다니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있으시잖아요 제 이제 지인분께서도 아가를 낳으셔가지고 살 키우고 계시는데 아 그렇게 아가 데리고 나갈 때 한번 나가기가 요즘은 너무 덥다고 땀이 주룩주룩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도요 목에다가 싹 착용해 주시고 유머차 슝 밀고 우리 아가 아유 예쁘지 하고 정말 따뜻한 엄마 따뜻한 아빠로 또 요렇게 보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에다가 뒀다가 이제는 좀 빼야겠다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유머차에다가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요 본체 자체도 헤드 부분도 돌아갑니다 내가 여기서 바람이 나오지만 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시원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조금 덜 시원했으면 좋겠어 그럼 다시 돌려주세요 요렇게까지 활용 가능하시다라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SCK님 빨리 구매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얼른 빨리 구매하셔서 저희 구매인증 번호도 남겨주시고 최대 할인 혜택 오늘이 가장 최대에요 여러분들 이게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SCK님 기존에 다른 네 품기 여러 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희 제품을 보시면 아마 아 내가 오늘을 위해서 여태까지 다른 제품들을 많이 만나봤었구나 그래 아 넘버 원이구나 52만 대 역시나 역시나 52만 대 판매된 제품 전국 진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을 한번 써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100명 중에 한 명 네 100명 중에 한 명 좀 와닿으시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는 조금 더 판매되지 않았을까 아 그럼요 동기 동기 활용도가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활용도가 정말 높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왕 가져가실 거 저는 이 제품도 같이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액도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요 네 금액도 너무너무 좋은게 지금 이쿠님께서 일본 사는 친구도 단순 선풍기 갖고 있던데 아 맞아요 같은 단순인가요? 해주셨어요 저희가 일본에 수출을 했었어요 와 그래서 일본 분들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니까 거기가 또 약간 열돌아서 좀 더우시잖아요 그쪽이 맞아요 이렇게 또 더운 일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 단순 선풍기 갖고 봤었는데 똑같은 제품 맞습니다 52만대 그 친구도 거기에 그러면은 이제 또 지분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친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뚝배님께서 커여온 수비님 누런색 어떤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누런색을 누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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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런색을 제가 쳐보겠습니다 네 한번 착용해 주시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런 컬러 정신 명칭은 버터크림 색상입니다 버터 누런색 버터크림 색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뭐 저희 중학생 딸도 이 색깔 참 좋아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블랙 색상 티셔츠를 많이 입어가지고 네 여기에 너무 좋더라구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약간 걸어다니면은 헤드폰이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뭐 헤드폰 같은데 뭐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소음도 굉장히 저소음이잖아요 네 BADC 모터를 또 사용해서 오래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서도 저소음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도 제가 사용을 해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조금 이제 거슬리거나 하면은 아이 저기요 이거 꺼줘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하셨을 텐데 네 전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까지 쨉깍쨉깍쨉깍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5시간 4분까지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출근길에 뭐 아침에 화장할 때 밤에 잠들기 전에 너무 더워요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에게 안 와요 활용도가 진짜 높은 제품이에요 한 번 구매해 가시면 여러분들 이 금액대에 내가 이 정도의 퀄리티를 구매했다 너무 잘 구매했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날씨가 덥다고 고객에게 이런 찬스라고 SCK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피디님 저기 그 우리 커피 주는 거 좀 띄워주세요 네 댓글 좀 많이 참여해주시고 네 맞아요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단 뽑아서 추첨을 해서 커피를 스타벅스 커피를 드릴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매 계속해주고 계시는데 구매 인증 번호를 여러분들 남겨주셔야 됩니다 인증 번호 남겨주셨을 때 저희가 또 확인해서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께 추첨자를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커피 쿠폰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그러면서 지금 1 플러스 1 쿠폰 사용해서 최저가가 얼마죠? 라고 곱슬 버들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금액대 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최대 혜택가 1 플러스 1 넥밴드 에어는요 4만 8백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우리 식스팬 에어 1 플러스 1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최대 혜택가 1만 8천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한 대당 9천원이에요 원래 정상가 2만원인 제품을 오늘 처음 선보여드리는데 한 대당 9천원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정상가가 4만 5천원이었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한 대당 거의 2만원 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 이 기회는 여러분 보셨다면 내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부모님 선물까지도 아마 같이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고객님들께서 우리 부모님 위해서 샀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이유가 후기에도 보면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 생각나요 더운 날에 우리 부모님 등산도 가실 거고요 막 이제 산책도 가실 거고요 그럴 때 어 덥다 덥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난다 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엄마 거, 아빠 거 그리고 또 우리 삼촌 이모분들 것까지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착용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많이 말해요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고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 차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네 고객님 속으로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연예인 이름 얘기가 되는 거죠 오 그럼요 그럼요 가수 B 아니잖아요 알죠 가수 B님 싹쓸이 예전에 했을 때 거기서 무대 하고 딱 내려와가지고 매니저분이 B님한테 이렇게 채워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딱? 가수 B님이 착용하신 제품 네 네 네 네 그리고 개그맨 김영철님은 네 라디오 방송 오픈 방송에서 직접 차고 방송을 하시고 개그맨 김영철님 그리고 가수 B님도 근데 협찬이 또 아니라면서요 아니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니고 우리 연예인분들도 이름만 대변해 알만한 그 연예인분들도 착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52만대에요 여러분들 52만대 판매됐기 때문에 협찬 없이 연예인분들도 이거 진짜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구매해서 쓰는 그 제품 오늘 선보여드리고 있고요 멋쟁이님께서 지금 구매인증만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뚝배님께서 남자분 귀가 빨갛인데 넥밴드 강풍으로 돌려서 시켜주셔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술 달린 거 있죠? 세게 한번 보여드렸으면 되는데 그거 한번 있을까요? 네 지금 이쪽에서 한번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뒤면 이 금액들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르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술 달린 걸로 술을 좀 달아왔는데 여기 좀 빠졌네 이게 1단일 때는 한 이 정도 1단일 때도 사실 엄청 강해요 이 정도고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잘 보인 것 같아요 2단일 때 2단일 때 이게 지금 안에 BLDC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거예요 3단 소음이 강력하게 3단으로 제 귀를 시키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금방 찍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넥밴드 선풍기 1단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정말 더운 완전 더운 여름 그때 이제 밖에 버스 정류장에 햇빛 쨍쨍 쬐고 계실 때 그럴 때 빼고는 3단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한 1단계 2단계만으로도 정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저도 지하철에서 이제 진짜 양 냉방 칸 그럴 때 사실 너무 덥거든요 오늘도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1단계만 여러분들 사용을 딱 해주셔도 왜 우리가 너무 덥다가 시원한 바람 슬슬슬슬 그러면 살 것 같다 하시잖아요 진짜 마스크 안이 시원해지니까 살 것 같고요 내가 너무 더울 때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좀 접히는 곳이 많이들 더우시잖아요 뭐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무릎 같은 데 그런 데도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만약에 더운 곳이 있다 이렇게 끼워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어 내가 여기 조금 덥다 그러면 이렇게 삭 해서 내가 더운 부위를 시원하게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조금 이렇게 네 곱슬버들님께서 구매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단순생활 넥밴드 지금 가격이랑 같이 띄워져 있는 상세페이지 보이실 거예요 네 클릭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구매하기 버튼 나오십니다 구매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시간 8분 안에 들어오셔야 이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곱슬버들님 네 2개 구입하신다고 했네요 감사합니다 연501님 구매 감사하구요 감사합니다 특백님 가수비오라고 해주셨는데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께서도 착용하고 계신 레인 맞아요 레인 네 레인 맞습니다 금액대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랑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사장님 오시기까지 8분밖에 안 남았어요 8분 안에 들어오셔야 최대 할인 혜택가 55%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오늘 넥밴드 에어 단품으로만 가져가셔도 2만 2,900원에 최대 혜택가 누려가실 수 있지만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오세요 이왕 가져가실 거 부모님 거까지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혜택가 4만 8백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6팬 오늘 신제품입니다 거치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요구성 오늘 단품으로 1만 2,900원이요 근데 단품은 배송비가 붙기 때문에 이왕 가져가실 거 원 플러스 원 혜택 다 받으셔서 가져가세요 같이 가져가셨을 때 1만 8,000원 한 대당 2만 원대였는데 오늘은 9,000원이에요 9,000원에 신제품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1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시니까 요거는 활용도 진짜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들어가니까 4만 1,800원이네요 라고 곱슬버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요 요 소식 알림받기 찜하기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림받기 해 주셔야 최대 할인 혜택 누려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찜 알림 해주세요 저희가 좋은 가격으로 다른 상품들도 많이 선보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자 요렇게 45도로 각도 조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치해서 두고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제품인데 휴대성도 너무나 좋은 게요 자 내가 만약에 가방 공간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거의 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거든요 제가 살짝 일어나 봐도 될까요 제가 살짝 일어나 볼게요 자 살짝 일어나서 자 주머니 있죠 이렇게 넣고 다니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때요 아니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컴팩트 할 일인가 너무 괜찮죠 빠질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요렇게 다니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내가 그냥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으신 게 123g입니다 그러면서도 1단계 하셔도 6열의 이 날개가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 주고요 최대 3단계까지 사용 가능하세요 와 이렇게까지 시원할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계획하고 다니시는 계시는 분들 지금 뭐 동남아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죠 습하고 덥고 그 나라에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1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돌아다니실 때도 문제 없어요 더 더 하실 필요 없이 시원하게 여러분들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 저희 구매 리오스님 리오스님 구매인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계탕쇼 저희가 천원 쿠폰은 따로 지금 나가는 거는 아니고 아예 적용이 된 거죠 아니요 지금 쿠폰 다운받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쿠폰 쪽에 봐주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발견을 했는데요 제 어깨 쪽에 지금 보시면 쿠폰이라고 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클릭 클릭 해 주시면은 지금 쿠폰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뚝배님 상계탕쇼 저희가 끝나고 먹을 겁니다 뚝배님 구매인증 해주셨네요 아 뚝배님 구매인증 감사합니다 뚝배님 하도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구매를 하신 줄 알았네 오우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여러분 3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실 분들 조금은 더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 컬러감 다시 한번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제품부터 이렇게 식스팬 에어죠 자 화이트 컬러 그리고 클래식 블루 컬러 그리고 베이비 핑크 컬러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귀엽고 앙중맞은 컬러 오늘 이방 들어오실 거 원플러스 원으로 최대 혜택 받으셔서 18,000원에 두 대 가져가세요 너무 괜찮죠 거치대까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레인이 착용했대서 삽니다 그렇죠 우리 유명한 분들이 쓰셨다면은 또 우리도 또 한번 도전해 봐야겠죠 그리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있어요 저는 남성분들은 보통 어떤 컬러를 조금 좋아하실까요 핑크죠 핑크 아 남자든 핑크 남자든 핑크 남성분들 그러면 오늘 베이비 핑크 추천드리고요 핑크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핑크 컬러가 약간 자칫하면은 조금 촌스럽게 나오는 그런 컬러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물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연한 핑크 색상 약간 딸기 우유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곱슬버들님 왜 울고 계세요 울지 마세요 왜 울지지 울지 마세요 금액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셨나 어머 알죠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2분밖에 안 남았어요 2분 안에 들어오셔야 이 금액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보여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요거는 가격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하나를 사시면 12,900원인데 근데 여기다가 배송비도 있고 네 두 개 사시면은 18,000원에 한대나 그럼 9,000원에 원래는 2만원이었던 제품을 한대에 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2분 안에 들어오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배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 넥밴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감 다시 비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렇게 착용을 해주시고 자 제가 요렇게 두 가지 컬러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컬러가 어때요? 저는 딱 보자마자 단순생활 했다라는 생각이 싹 들었었는데 그 정도로 컬러감들이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왔고요 단품만 보이네요 라고 곱슬머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 그러시면은 지금 저희 요 아래쪽에 더보기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품 보이고 그 옆쪽에 더보기 있을 텐데 클릭해주세요 플러스 더보기 클릭해주시면은 저희 오늘 선보해드리는 제품들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넥 1 플러스 1 이제 보이시죠 단품 2개 사니까 4만 1,800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소식 알림 받게 하시고 오늘 삼계탕 쇼 프로모션 쿠폰까지 받아보시면 2,000원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뚝백님 오늘만 특가인 거 진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예요 010님 AS 12개월 1년까지 진행하기 근데 1분도 안 남았어요 저희 바로 종료합니다 1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구매하시고 선구매 쿠션 사장님 이제 곧 오신다고요? 여러분들 빠르게 구매까지 완료하세요 이 금액들 이제 끝납니다 끝납니다 이제 빠르게 좀 들어오시고요 네 가지 컬러 중에서 또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분 한 번만 봐주면 네 디자인이 사실은 넥밴드 많이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이쁜 디자인은 저희 단순생활 넥밴드가 정말 제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아이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불문하고 뭐 우리 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한 단순생활의 넥 에어 넥밴드 에어 제품 오늘 정말 55% 할인으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최대 할인 혜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장님 사장님 오셨어요? 빨리 빨리 마지막 들어오실 분들 저희 이제 정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